이창혜 단장님 나오셔서 또 내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품바가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즐겁죠? 건강하니 아주 죽을 때까지 여기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다의 교황시 한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만 해주시고 일단 단단히 끝나시면 바로 윤종품바님 여기 공부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자, 이 노래 끝나면 우리 현미 오빠 회장님 잠깐 보실게요. 현미 오빠 멀리 가지 마세요. 회장님 이거 끝나면 바로 해드릴게요. 아까 보셔줘요. 성경끝 중 정신 전 moving 우리가 가야 기억나세요. 우리 현미 오빠 마 이거 사 하나 베 이거 이 나 이거 부 무릎아 정화가 무릎아 자 우리 회장님 모실게요